기아차 최초의 사도 스포츠 세단 스팅어가 더욱 특별해진다. 아쉽게도 국내에서는 만나볼 수 없으며 미국 시장에 한정된다. 500대 판으로 생산된 순서에 따라 넘버링을 표기를 한다. 스팅어 GT 아틀란티카 에디션은 미국 기준 GT2 AWD 트림을 베이스로 한다. 여기에 전용 배지와 19인치 알로이 휠이 장착되며 실내는 에스프레소 프라운 나파가죽과 블랙 컬러의 스웨이드 헤드라이너로 고급감을 높인다. 페인트는 딥크로마 블루 디크로마 블루 맥 기아차 미국 판매법인 상품전략 부사장인 오스 헤드릭 스팅어는 독일의 강악한 누르부르 쿨링 서킷에서 테스트를 거친 진정한 스포츠 세단으로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때문에 더욱 특별한 모델로 2019년을 기념하고 싶었다. 라고 전했다. 기아차 스팅어 GT 아틀란티카 에디션의 판매 가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대략 5만 3천 달러 약 5천 6백 68만 원로 예상하고 있으며 올해 여름 판매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차 스팅어 트위를 지켜보는 고급감 감사합니다.